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도 장이 괜찮았죠 코스피드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에서 머리를 뿍 하고 이제 막 들어줬는데 그 앞으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상승길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저도 뭐 지금 삼성 SDI의 차트만 놓고 보면은 어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 60% 70%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30% 40% 정도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우려스러운 거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게끔 미리 뭔가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항상 제가 맨날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영업적인 멘트를 하긴 하더라도 나름 진짜 알맹이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해드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지금 주주톡이 이제 구독자 9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아무 수대할 대기 없는 내용과 뭐 영상만 보면 하루 종일 영업만 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볼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정보를 드리면 거기에 맘에 들고 아 단타소장 운영 방식이 뭔가 내 스타일과 맞는 것 같다 나 이 사람 믿고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VIP방에 오시는 거지만 어쨌든 짧은 뭐 몇 분 영상 안 되는 거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얻어갈 게 있어야 컨텐츠를 꾸준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매력도 이제 너무 막 이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업용 채널이라 해서 이기적으로 하기보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뭐라도 진정성 있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늘 꾸준하게 드리자 이게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벌써 9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 유튜브 중에 9만 10만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덧 9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실버 버튼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일봉차트입니다 저는 삼성 SDI를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 현재 계획으로 했을 때는 우리 8월달 8월달 정도 대략적으로 8월달 정도부터 해서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기대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몇 개 있습니다 딱 베스트 탑3 뽑아놓고 서브로 딱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메인 셋 중에 하나가 삼성 SDI에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메인 중에 하나가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웃음을 줄 수 있고 해피 바이러스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 배우자분께 혼나지 않을 내 계좌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만한 그리고 거기에 빨간불을 하나 켜 놓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가 아닐까 결국 여러분들이 버티냐 못 버티냐의 차이고요 여러분들 매수 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좌지유지하겠지만 저는 VIP 회원님들께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도 커요 근데 이제 우리 하반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너무 지금 차트만 봐도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우리 매몰대 가격 어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를 좀 참고해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죠 일목균형표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자 아무튼 일단은 일목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만드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4일 결국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만 어떻게 현재 대략적으로 65만원대에 잘 버텨준다면 그러면 이 종목은 다음 주 정도면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좋은 시세를 기대해봐도 돼요 근데 이번에 좋은 시세가 나왔을 때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제가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주말 영상에 상위 10% 해지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매도가 5월달 이후에 공매도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 너무 힘들 정도로 공매도가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쵸? 와 진짜 죽겠다 공매도 얘네 진짜 미쳤냐 니네 한번 나와봐라 어디 맞장 한번 떠보자 할 만큼 얘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공매도를 친 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없어요 국내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다 포함해서 삼성 SDI LG화학 등등 하락할 명분이 있을 때 LG화학이나 HMM 두산중공업 조금씩 한번 건드리긴 했어요 근데 잠깐이잖아 두산중공업 잠깐이잖아요 공매도 월요일 대금 많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요 3일인데 요거 한 방 먹고 잠깐 일어났잖아 그쵸? 그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두중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렇게 공매도들도 그때그때 잠깐잠깐 시세는 그렇게 컨트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 대세적인 하락을 유인할 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의 거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쵸?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에 고작 이 시세입니다 아직까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 어때요? 코스피 신고가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미친듯이 3500,600까지 뻗어나가야 될 명분이 있나요? 있으면 진작 갔어야 돼요 진작 갔어야 됩니다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난 호재도 없고 엄청난 악재도 없어요 근데 추후에 다가올 이벤트를 놓고 보면 증시에 그러니까 경기 전체 말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경제적인 거 말고 그건 너무나 좋게 가고 있는데 증시의 부담을 줄 만한 내용으로 호재가 오냐 악재가 오냐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요인이 좀 더 있는 거죠 결국에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은 뭐예요? 다 증시에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지만 증시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금리 인상 미국 시장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금리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10월, 11월 벌써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미리 또 이제 한 여름쯤 여름 막바지 가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다음, 당장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당장의 시장을 또 겁주기 식으로는 나오진 않겠지만 테이퍼링을 어쨌든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풀었던 거를 회수를 해야 되거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 수밖에 그러면 그게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증시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계하는 눈치들이 좀 심하다 경계 심리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봤을 때 코스피도 신고가 갔고 대형주가 신고가를 못 갔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빌빌 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중형주 중형주들도 좋은 우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주 소형주는 사실 뭐 이렇게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는 없지만 중형주는 일부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중형주 상위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아무튼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매도에게는 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냥 공매도를 친다 이게 아니고 어떤 명분이 생겼을 때 공매도를 쳐야 그들도 편안하게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뜬 것 없이 공매도가 너무 많아져서 주가가 하락했다 지수가 폭락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개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공매도 거래 재개된다 할 때 개인들 가만히 있었어요? 난리를 펴자 난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그렇죠?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올라왔을 때 매도 내려왔을 때 매수를 때려야 수익을 계속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올라오고 고점을 뚫었으니까 더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아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점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막 미친듯이 랠리가 나온다? 고점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고점을 돌파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농심 자 농심이라는 주식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지우고 볼게요 농심 자 앞전에 매물대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매물대 돌파 오늘 했어? 이렇게 돌파를 해야 얘는 내일도 가요 역대급의 거래량이에요 역대급의 거래량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와 함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얘는 간다 이게 돌파 매매지 이게 이게 돌파 매매지 무슨 말인지 알게? 내일 이거 매수하실 분들은 31만원 최대한 가깝게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매수 한번 해보세요 얘는 추가 상승 나와요 더 나옵니다 31만원 한 3,4천원대 잡아야 될 거예요 내일 아마 31만원 초반원까지 안 빠질 겁니다 그렇죠? 기타 그밖에 다른 종목들 제가 종목을 언급을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VIP님도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SK바이오팜 지금 앞전에 매물대 그렇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해주냐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앞전에서 이 구간을 어때요? 저점을 점점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내일 시세가 11만원 한 어쨌든 한 6,7천원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곤 있어요 다시 상승 추세 타면서 거래가 조금씩 실려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터져주면 그때부터 이제 쭈르륵 쭈르륵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일 농심 한번 바라보시고요 단타를 쳐도 좋아요 이건 대형주 가지고 단타 3% 뭐구나 중소형주 가지고 3% 뭐구나 그게 그거지 이런 걸로 한번 보셔도 돼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추천주를 요즘 일부러 많이 안 드려요 괜히 또 하락이 우려가 되는 시장에서 추천주를 들고 있다가 물려서 이 사람 이거 밖에 못하니 뭐니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추천주를 많이 안 드립니다 자 아무튼 브애피방에 오시면 핵심 매집 종목 딱 6종목이에요 5종목이었는데 한 종목 더 괜찮은 놈을 찾아가지고 딱 6종목으로 주력 삼고 있고요 탑픽 1순위 종목으로 1순위 종목에 1순위 종목 2종목에다가 비중을 메인으로 싣고 있고요 2순위에다가 또 서브로 이거에 절반 비중 싣고 있고 3순위도 보험 개념으로 싣고 있어요 딱 핵심 6종목 그리고 나머지 현금 비중 30% 나머지 현금 비중 30% 내에서 단타로 조금씩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6,7월달을 저어할 수 있는 핵심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VIP님들은 지금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고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하루에도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업계에서 왜 상위 3%의 가입률이 나오는지 단타 수장이 이 이유가 뭔지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세요 단타 수장은 무료방도 안 하잖아 무료방도 안 하는데 저만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셔요 이 이유가 뭘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단해 보세요 근데 얼마? 한 달에 44만원 이게 비싸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벌어드릴 돈을 생각해야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리딩 이용하신다고 돈 잘 벌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 돈이나 찾고 나오면 다행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시장을 역발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전문가와 시황을 잘 보는 전문가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 다 매도하고 나서 그쵸? 이렇게 카카오 400만원도 익절하시고 14% 익절하시고 익절을 하고 싹 다 익절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